지금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앞에 박보검씨랑 김연아씨가 지금 와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검 보겸 내가 지금 통하는게 있단 말이야 보겸 한 번 보겸 봉은 어 보겸 동네여 보검도 있지만 봉은 어 보겸 아 지금 그래도 여기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와있는데 응 일단 여러분들 손을 잡고 있는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 내 얼굴을 한 번 보여줄게 아 아냐? 알았어 알았어 아 또 살리지 말라고요 커피 앉아다가 지금 슈기님이 하고 있는데 아 보이루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입을 터세요 지금 슈기님이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께요 어? 여기 나와? 여기 나와? 누구지? 누구? 누구시지? 저 비와잇씨? 저 비와잇씨? 비와잇씨? 아 아 아까 불쌍 아아 아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저게 저게 아 잠깐만 이렇게 장면 못받는거래 사람들 나 다 지나갔을래 누구야? 누구야? 저 이사베씨 맞지? 야 잠깐만 이사베씨는 저기 들어가고 나는 여기서 수경하고 여기 비워주세요 아 예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난 비워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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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대한민국 유튜버 1등은 여기서 구경하고 다른 분들도 다 들어가고 아우 예 이따 보면 여러분 유명 크리에이터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유명 크리에이터분이 보이면 저한테 좀 끌어달라고 하겠습니다 뭔 말이지? 끌었어? 와 아 멀었다 ㅂㅂ 지금 저 빨간 패딩 코카콜라 빨간 패딩 분은 저 한 번만 더 먹으면 진짜 머진만치고 저한테 폭격권을 뿌릴까기 그 정도예요? 지금 세 번째 경험을 받았거든요 저거 지금? 자식이 그냥 나 나 150만 구독자다 아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저거다 얘기해 아 그게 아니라 입고 컷당하잖아 아 다른 분들도 다 들어가는데 일단 다른 분은 어떻게 있어야 되지? 네 번째 끝 컷 끝 아 갑시다 저기 앞에 계신 분 아 저 몰라 야 뒤에 너 하나의 차이 오케이 오케이 아 뒤에도 좀 찍어 나를 찍고 있잖아 봐봐 이런 거 찍으라고 나보고 있잖아 저 뒤에 봐 저 뒤에 엥돌이 봐봐 그렇지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신빈님 표정 진짜 많이 썩었거든요 자기 무시당했다고 아니야 애 썩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파츠로 떨어진 매직급 아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자기는 못 알아본다고 지금 표정 존나 썩었어요 진짜 어? 혹시? 와우 예 감사해요 와우 영하 10도에 아이스 아이스하게 와우 와우 고마워 땡큐 아우 아 감사합니다 지금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주키는 거 들으시죠 네 좋아요 네 아니야 그냥 보이로 외쳐 보이로 보이로 저는 바꾸고 있어요 아 예 아 아 이거 거 미쳤네 아 잠깐만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여기 나무 섬에서 선생님 제발 좀 봐 여기 여기서 안 꼼짝 안 할게요 어차피 각도 똑같아요 아니 각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제발 좀 찍게 해주세요 이거 거 지금 이거 거 지금 어 이 친구 아닌가? 어 아 안녕하세요 보겸이라고요 이 친구 누구였죠? 마이린이요 아 마이린 반가워요 마이린 씨도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에요? 네 아 저는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초대받은 거예요 마이린 씨는? 네 아 부럽네요 그러니까 아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마이린 씨 안녕하세요 캐디크레이터 마이린입니다 아 좋아요 초대권 남는 거 있어요? 아 요 아 잠깐만 요 야 좀 주면 안 돼? 요 형 주면 안 돼? 보겸을 해 150만 야 가 가 그래 가 아싸 아싸 여러분 저 아시는 분 오셨는데 그분이 초대권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휴기는 못 들어가죠 네 저만 들어가는 걸로 휴기 빠이 저희 같은 회사님 어 두 분 들어가셨어요 두 명상 아 아싸 아싸 클라스틱 자 여러분 팔목 어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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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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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왕iquement 오 궁금쓰 궁금쓰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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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네 잘 나왔습니다 컴라 컴라 슈기님 네? 아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 저번에 좀 좀 편해요 아니에요 그건 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와아 그냥 콜라고 말잖아요 네 이번에 좀 놓고 나면 아아 아 진짜요? 네 잘 보셔야 돼요 아아아 아아.. 오오... 보이시나요? 아아... 이야아.. 봐봐요 와아.. 신기하지 않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폴색에 열안기 위해 노노 사진 촬영도 안 상태 오빠 여기서 사진을! 여기서 한번! 어 귀여웠게 한번 포즈 좀 취해봐. 앉아가지고 왠친놈